봉투 드릴까요? 아니요 괜찮아요 2 플러스 1 행사 상품입니다 어... 이거 하나 더 가져오시면... 아... 그냥 계산할까요? 5,000원입니다 영수증 드릴까요? 네... 여기... 아니 뭐 어쩌라고! 말을 해라 말을! 영수증 버려드려요? 에이씨... 봉투! 아... 봉투 드릴까요? 아니요! 들고 가면 돼요 에잇 왜 또... 잠으라고... 진짜 안 주셔도 돼요 에이 저기... 이분께서 봉투 필요 없으시다고... 뭘 야려 예? 왜 내 거 쳐다보냐고 먼저 보시길래... 가만... 저 눈깔은... 다 옳찬 눈깔이잖아! 아나 이 새끼 개띠껍네 아우 하지마 놔봐 야 좀 치냐? 아 왜 또 그래 진짜 야... 뒤질래? 이거 안 보여? 쇠골이 엄청 섹시하시네요 물 한 컵은 고일 듯 이게 미쳤나 이거 자세히 보라고 어어? 바로 이리시면 안 돼요 어! 이키라! 예? 저희가... 먼저... 뒷구녕이 막 기쁜 나 이키라했다 아이가 먼저... 왔는데... 저기요 네... 네? 맛세 한갑주이소 메비우스 말씀하시는 거죠? 4,500원입니다 고마 세리 수고하이소 안녕히 가세요 저기야... 쫄? 뭐? 내가? 에바야! 왜 덩치 큰 근육 찐 아저씨 오니까 찍소리도 못하는데? 야 씨... 참 나 저 정도 근육은 PT 한 달만 받으면 만들어 정말? 그리고... 내 주먹이 어디 보통 주먹인가? 일반인 때리면 죽을까봐 참은 거야 우와... 그럼 자기랑 UFC 헤비급 챔피언 프란시스 은간호랑 싸우면 누가 이겨? 누구? 아 간호... 간호는 씨 나한테 안 되지 같이 훈련도 하고 다 했는데 은간호랑 훈련을 했다고? 어... 기소를 알려달라고 형형거리면서 어찌나 귀찮게 굴든지 어? 자기가 더 어리지 않아? 남자는 원래 싸움 잘하는 척이야 우와... 멋있다 야... 쪼개냐? 아니... 국물용 멸치만 한 개 꼴의 여자 앞이라고 가우 잡는 게 졸라 같지 않아서 이게 진짜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네 꼬우면 계급장 떼고 맞다 있더던가 손님이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부해는 게 없지? 자기야 참아 그쪽도 그만해요 너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? 뒷감당은 개뿔 실제 은간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할 X밥 똥찌 끄래기 새끼가 어...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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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은간호... 간호야! 간호야! 아멘